시신 찾을 때까지 전 아무것도 믿지 않을 겁니다. 자네도 이제 욕심 한 번 내바려야지. 너 정도면 충분히 나랑 같이 할 수 있어. 시신이 발견됐답니다. 대신 20분 안에 반드시 날 다시 삼내야 해. 당연히 제가 아들로서 이 대안을 책임지고 이끌어야겠지만 저는 최고봉 회장님의 아들. 최신형님. 전부 다 거짓말인가요? 불안하면 은하수. 제발 아는 척하지 말아주세요. 어때? 묘하게 닮았지? 뭐야 이 새끼야! 뭐야 이 새끼야!